좋다 늦게라도 오고 싶다고 했던 내가 여기야 오빠? 벌써 1년이다 오빠가 새 삶을 얻은게 오빠한테 심장 기증해주신 분 누군지 알 수 없을까? 규정상 신혼공개는 못하게 돼 있대 가족분들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마음이라도 전할텐데 저기 어딘가에 살고 계실 수도 있겠다 오빠 평생 가족분들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거야 그분 목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다고 제게 주시고 가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게 주시고 가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않았습니다.